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이렇게 덜 싸게 주문해 놓으면은 박찍다가 잘못되면은 받침 때부터 막 작업이 기성품 쓰면 좋은데 너무 붙었네 삶을 썰어줘야 해요 좀 더 들어가야되네 공간을 제가 넉넉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이어트하게 해 놓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예지에도 이만한 사이즈가 되니깐 기가 막히게 됐네요 틀림하고 기가 막히게 딱 맞았어요 이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어요 더이언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제거